솔리드 프릭션, 헤어 커브와 충돌체 간의 마찰력입니다. HR 클라이더의 프릭션 값과 배져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HR 클라이더와 프릭션의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솔리드 리퍼리션, 헤어 커브와 충돌체 간의 밀어주는 힘입니다. 인터렉션 잽셀의 값거리만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